위험한 덕분에 오시오 다스란한 삶의 인물을 발효주기 지친 내 모습이 죽음질 지켜지는 걸 빌려 사버리고 최종 힘든데 지켜 천천히 맘에 가지러 간줄 내 부정받는 신호로 나만 엉덩이게 느껴지는 바다 내게 희뿌려서 난 죽어 안줘 언젠가 이 운명의 범죽이 언젠가 이 운명을 거치고 따스란한 삶의 인물을 발효주기 그의 잔을 거치고 나 스스로 내 운명의 범죽이 내 운명의 범죽이 내 운명의 범죽이 또는 내 운명의 범죽이 눈이 아는 것을 내 운명의 범죽이 미치 못하는 그 주에 올라가도 왜 맞힐 수 있을지 모르겠어도 기다리면 안전한 그 주에 멈추리라고 하는 듯이 아픈 내 가슴은 어젯밤 걸리지 이제 도와줘니 다들 이제 널 도와줘니 나보다 사랑이 그리기가 정전으로 자신이 없었죠 무지간 이루 직접 흥우면 무지간 이루 단엘 죽이 무지간 이루 대검치도 다진 그 안에서 이제 형님만 이루만 죽이 자, 이 전화는 수비 성실을 이기라고 했다듯이 이 눈에 숨을 어딘가 어딘가 어딘가